4차 하나로 맺는 시대의 노래 인텍트 경제의 부상과 같은 사회 경제의 급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한편 갑작스러운 변화에 증명하지 못한 고렴청 등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가해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농협은행은 자유공원 1위은행의 일상에 걸맞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기본적 편리적 의미를 보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 본 가이드 동영상이 고렴청의 안될한 금융 및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국 소비자 본가의 회복을 통해 다양한 경로보다 많은 고렴청에게 전파되고 늘 큰 시너지가 벌이 될 것을 흐려야 합니다.